그러려고 얘가 지금 막 뽑는게 보여주려고 아 나 지금 이제 선생님 저걸 했어 왜 또 싸우냐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아 괜찮아 풀어야 돼 풀어야 돼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야 지효야 나야 와 너 야 지효야 너 와 나 조석이형 머리 이렇게 세워야 돼 야 빡 소리 났다 아 지효야 대단하다 자 여기 자리로 요렇게 지효야 맨 앞다 지효야 센터 맨 앞 보여 5 6 7 8 1 2 3 4 5 6 7 8 5 6 7 8 5 6 7 8 1 2 3 4 네 그 다음에 골반 돌까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오 왼 오 오 왼 오 왼 오 왼 왼 오 왼 아 이거 너무 싫은데요 이거 너무 율똥 아니야 율똥? 율똥이잖아 아 선생님처럼 우리가 안 돼요 아 이거 더 빠르게 세븐 앵 왼 오 왼 오 왼 오 왼 귀여워 귀여워 오해를 외우네 자 여자분들 두 분 태현이 형 Executive 죽내 끝났어 ω recovery 야 이거 해내면 좋겠다 야 이거 해내면 좋겠다 야 소민아 탕탕 탕이 멋있다 제가 소민씨 지효씨 골로 넘어가서 허리가 허리가 이렇게 부러져 부러진다 부러진다 지효도 우리처럼 뻣뻣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지효가 유연성까지 수영이 비싸잖아 야 얘네 진짜 일자네 안 꺾이네 자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신데 오빠 해봐 내가 왜 꺾냐 야 내가 왜 꺾냐 야 이 형 나이가 꺾었어 자 갈게요 손은 이렇게 떠있는 것보다 진짜 얼굴에 착 떠있는게 훨씬 섹시하거든요 선생님 편성이 저러면 돼요 아니 누나 아니 누나 미소 퍽으로 같이 가면 안돼 구통 질통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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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런 느낌 한 번 더 소민이는 지금 약간 예 아니에요 본인이 뒤에 있는데 지금 약간 섹시설점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뽐내려고 어 뒤에 쓰다 뽐내려고 지금 뒤에서 팍! 그렇죠 팍! 그렇죠 팍!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야 대박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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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진짜 어떻게든 치고 나간다 나만 봐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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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머리만 하겠다 1 2 2 3 5 5 5 6 4 6 5 5 5 5 5 5 6 5 6 5 8 5 자 ok 야 야 야 이거 바꿨어요 이게 좋다 이게 단번에 단번에 신경먹은 표정이었어요 뭐? 이거 허락하면 저도 그럼 가만 안 있어요 아셨죠 선생님? 여기 하는 순간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왼발 상상 오른손 땡기고 땡기고 원 투 쓰리 다운 원 투 세븐 고